K-POP, K-DRAMA와 함께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한식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곳이 미 서부 한식 세계화협회입니다 오늘 K-POP은 이 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종택 회장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 서부 한식 세계화협회 2010년 설립됐어요 무려 12년 동안 한식을 열심히 알려오셨는데 처음 초기에 협회 초기에 한식 홍보 그리고 지금 한식 홍보 굉장히 다르죠?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네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초창기에 2010년 말씀을 하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 LA는 2010년 9월에 한국문화원에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가 한 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성대하게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냐면 농림부의 기관인 농수산유통공사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뉴욕, 동경, 베이징, 파리, 런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20개 도시에 협회가 있습니다 11개국 20개 도시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예산도 많이 국가에서 주셨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후리에이의 빌보드를 네네네 고속도로요 갈바 갈비, 불고기 그런 우리 한국의 고요한 음식들을 전부 후리에이에 올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이 그걸 봅니다 아하 아 저게 뭔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12년이 흘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많이 알려지지는 안 왔죠 안 왔다고 하셨죠 안 왔습니다 한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오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항에 LA 공항에 도착지에 오면 김치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오 이제 가지고 오시니까 가지고 오시는데 그 김치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세관 직원들이나 막 찡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지금은 김치를 가져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아 그 우리 코리아 김치다 오 김치 하면서 아주 반겨하는 그렇게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고속도로에 이제 간판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초기에 이제 한식 세계화에 힘쓸 시절에는 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좀 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고 네 또 발표하고 건의하고 하는 내용이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책이 수립이 되면 네 한식 세계화의 정책이 수립이 되면 네 정권이 바뀌거나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어도 네 그대로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 네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네 한식 세계화 운동이 좀 시들해지고 네 그럴 때 이제 해외에서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걸 왜 지원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쉽게 아니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네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를 맡아서 그 외식산업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충도 있겠지만 왜 농림부가 했느냐 그걸 자꾸 여쭤봐요 모든 분들이 네 왜 농림축산부가 축산식품부가 그 한식 세계화를 맡아서 하느냐 네 그것은 처음에 한식 세계화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농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기여하자 네 그것도 큰 몫을 하기 때문에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걸 맡아서 지금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LA축제가 열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들었는데 3년 만에 열린 축제라서 그때 한식을 알리는 부스를 또 차리셨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네 49회 한인축제 때 저희들이 2022년 코리안푸드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네 저희들이 부스 3개를 렌트를 했습니다 네 렌트해서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이만큼 네 우리 축제재단에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줬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식을 알리는데 메뉴를 뭘로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 교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불고기 또 갈비 또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각각 팔 게 아니라 네 다시 말해서 콤보로 네 불고기, 밥, 갈비, 그 다음에 김치 김치는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치입니다 아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요 네 또 저희들이 그냥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물건들을 파신 분들이 네 그냥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염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그 김치를 네 제가 그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네 김치를 전라도 광주에서 네 김치타운이라는 데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광주광역시에서 네 또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네 그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 운송료를 네 가장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걸 연구하니까 배로 오면은 가장 신선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김치 드셔보셔서 알겠지만은 네 김치가 씌어버려요 네 그렇죠 그 정말 맛있는 양념이 다 국물로 가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신선한 김치를 드시도록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수송을 해왔어요 네 그 수송료가 엄청납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항공사에 냉장 창고에 넣은 그 창고료만 네 그게 뭐 한 1,500, 2,000불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김치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신선한 걸 또 김치는 얼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했더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야 그 갓김치는 전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맛을 보시라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내가 굉장히 좋았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이제 메뉴가 백반 같은 메뉴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백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뭐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도시락이라고 도시락 형태로 도시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저 불고기 갈비 밥 위에 얹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김치 네 그걸 올리고 그 다음에 샐러드 외국 사람들은 또 샐러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배추김치하고 갓김치 네 그걸 이제 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 회장님의 김치 사랑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김치의 날을 제정했을 때도 회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치의 날 제정 이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 이후에 뭐가 가장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첫째 우리가 그 작년 그 2021년도 네 8월 23일 날 그 세크라멘토에서 캘리포니아 김치 데이 그러니까 11월 22일이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네 그건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됐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저쪽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먼저 김치를 더 그 저 현지인들도 김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네 관심이 많아지고 네 저희들한테도 김치를 좀 미 전역에 좀 저렇게 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연락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이제 김치의 날 행사를 하실 텐데 올해는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네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총영사 관저에서 네 VIP들 다시 말하면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애교관들 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야 금년에는 좀 퍼블릭 다시 말해서 그분들도 모시지만 네 모든 분들이 그 김치의 날을 즐겼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금년에는 11월 12일 날 네 소스몰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그 김장 문화가 네 김장 할 때는 꼭 그 수육을 삶아서 그렇죠 그렇죠 모든 식구들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걸 드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천명분을 하자 천명분을 해서 물론 김치 쏘는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네 저희들이 급속 냉동을 해서 네 여기서 김치를 버무려 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김치의 맛을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젊은 애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뭐 케이팝 태권도 그 다음에 난타 공연도 함께 곁들여서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회장님께서는 이제 원래 본업이 요식업 수원 갈비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사실 한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재단을 이끌면서 더 넓게 알리려는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정말 한식을 세계화해야 되겠다 시켜야겠다 그런 꿈이 1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에 제가 그냥 꽂혀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한식 세계화 하는데 왜냐하면 한식 세계화를 하면은 가게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더 크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사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회장님께서 이제 한식 세계화 운동을 하시면서 회장님 표 도시락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코로나 기간에 경찰, 병원, 소방서 이런 공공기관에도 다 이렇게 돌리시고 또 그걸 맛본 분들이 좀 더 좀 먹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저희들이 원래 도시락 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도시락 사업을 했고 또 학교 측과 교육부하고 같이 한식을 급식에 집어넣는 방안을 계속 서로 의논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오던 중에 그 학교에 도시락을 뭐 뭐 1000개 1500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가 네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병원에 계신 간호사나 또 병원 의사 또 관계자들 또 경찰 분들이 점심을 하실 시간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명품 도시락을 제공해 드려가지고 네 조금이나마 또 한식을 알리는 것도 되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걸로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자 네 그래가지고 2020년, 21년, 금년까지 지금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원에서 병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해마다 좀 해달라 너무 좋았다 그렇군요 그런 보람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집은 가변한 이렇게 타인종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 교포들보다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음식점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비결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약속이요 손님과 업주와의 약속 다시 말해서 위약은 다 하고 가잖아요 아니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고깃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고깃집을 예를 들어서 고깃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자연히 업주한테는 유혹이 생깁니다 좀 고기를 한 단계 아래 걸로 드릴까 또 반찬도 좀 한 단계 밑으로 드릴까 그런 유혹이 당연히 옵니다 그걸 업주들이 이겨내야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똑같이 애국인들이 한번 당고를 맺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들한테 제공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만 한다 그런 집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그런 집들이 외국인들이 많더라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음식점은 좀 외국 사람들한테 좀 입맛을 좀 좋아하는 입맛으로 이렇게 메뉴를 좀 맞추고 어떻게 보면 또 간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타인 인종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있는데 그걸 보면 조금 특성이 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장님 어떠세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고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양념갈비라든가 양념 불고기라든가 그건 애국인들은 좀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지 않게 약간 달게 합니다 네 그런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조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김치의 경우에는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애국인이 저한테 그래요 김치를 애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맵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다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코리안 김치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맵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맵게 하는 금치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와 같이 약간 단맛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막 그냥 퓨전이라고 해서 막 그냥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한식을 그대로 제공해 주자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김치 값도 많이 올랐대요 채소 값이 올라가지고 그런지 그런데 사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게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혹시 이곳에서는 그 김치를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이에요 중국에서 발로 밟았다 대한민국 건축 나왔다 막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교포분들이 그 식당에 오시면 한때 김치를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냐면 이거 전부 중국 김치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드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업소는 직접 담근 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구에 그걸 다 붙여드렸어요 저희 협회에서 네 그걸 손님들이 보고 어 여기는 김치 직접 담그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김치를 수입하려고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운송료 때문에 그렇죠 배로 오더라도 운송료 때문에 그걸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홍갈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0폭씩 김치를 담급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김치를 좀 팔으라고 하신 분도 있다는데 네 그렇게 담궈서 들여서 손님들한테 약속 그것도 약속이죠 네 중국 김치를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 김치가 얼마나 싸냐 10키로에 네 10키로에 23불 아 어마어마하게 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김치를 손님들한테 제공해 주고 네 어떤 다 그런지 아죠 어떤 업소는 자기들은 한국 김치 사다 먹습니다 네 그건 아니다 손님들한테 중국 김치라고 그래서 전부 막 그냥 지저분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식품업계 대표님한테 네 어떻게 김치 하느냐 하면 아 저희들은 중국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말 합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김치를 이렇게 먹어보면 금방 합니다 아 이거 중국 김치다 아 이건 자기들이 당국 김치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낸지 김치라든가 네 김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수입한 김치는 100% 한국산 식재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이 네 한국에서 그 김치 대표님이 오셨는데 네 한국에서 그 재료만 들여와 가지고 네 여기서 김치를 버부려서 네 싱싱한 김치를 우리가 제공하자 네 지금 이제 좀 타연하고 그런 식으로 좀 추진 중입니다 네 나오는군요 네 그 회장님께서 이제 또 홍보뿐만 아니라 한식조리법을 또 이렇게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또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이 꿈이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그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웨스턴에 한식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이 주방에 계신 분들 교육시켜서 지금 인력이 굉장히 지금 딸리고 있거든요 네 주방 인력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인턴도 수입하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좀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그냥 그 투자하신 분이 아 이거 저 팔아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걸 내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막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네 그런 학교를 기존 네 지금 저쪽 가든그룹의 음식 학교가 있는데 그걸 LA에 붕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확장해보자 그래서 그 학장님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드시 교육기관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나서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관련 단체에서 관련 기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저희들이 희망사항이죠 네 희망사항이고 오래전부터 네 학교를 세워달라 한식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조리 인력이나 그런 셰프들을 길러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좀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한식이 한중일식 세계 각국의 여러 음식 가운데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우리 한국 음식이 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국가들은 정부 지원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셰프가 있으면 그 식당을 차려주고 네 저리로 차려주고 또 일본 같은 데 정부에서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건한 예로 지난번에 한국에 있는 외식업 대표님이 그 협회 대표님이 그 일본의 참사관을 초대해 가지고 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이 식당에 데리고 가시더래요 아 그 참사관군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한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 갔더니 그 일식당 사장을 부르더니 네 저희 정부에서 이 식당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하 자기가 너무 감명을 받았다 네 그게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루가 다르게 태국 식당들은 발전하고 오픈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걸 보면 정말 부럽고 네 그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아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회장님의 꿈은 어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은 우리의 한식이 세계 3대 음식 국가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네 한식 중식 일식 그래가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불고기를 좋아하고 귀빔밥을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날이 저는 올이라고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K피플 오는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백